이 열차는 신사행 열차입니다. 신사 방면 열차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분당선 강남 신사구강 개통으로 수원 광교에서 서울 신사까지 42분. 더 쉽고 빠른 이동으로 일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 열차는 광교 경기대행 열차입니다. 광교 경기대 방면 열차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신사, 신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교대나 약수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논현, 논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대림이나 군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신론현, 신론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동작이나 석촌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9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강남,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서초나 잠실 방면으로 가실 손님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분당선 강남 신사구강 개통으로 수원 광교에서 서울 신사까지 42분. 더 쉽고 빠른 이동으로 일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번 역은 양재, 서초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속터미널이나 수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양재 시민 이수, 매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청계산 입구, 청계산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청계산 입구, 청계산 입구역입니다. 청계산 스테이션, 매헌역입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열차 승차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열차 내에서의 대화 자제 및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판교, 판교 테크노볼리 0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이메, 여주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경강산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정자, 정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이메, 이메 방면으로 가실 손님께서는 이번 역에서 수인분당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미금, 분당 서울대 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이메, 오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수인분당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동천, 동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수지구청, 수지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열차는 객실 내 사고 및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카메라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성복, 성복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상현, 상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광교중앙아주대, 광교중앙아주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광교중앙아주대, 광교중앙아주대, 광교중앙아주대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잊으신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분당선을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광교중앙아주대 University. The last station please exit on the left. Please, remember to bring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Thank you.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